저요? 이 아이도 알고 계시지 너무나도 어린아이입니다. 제작인 마음을 끔찍한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. 진짜로 맛있는 거 많아요? 그럼, 맛있는 거 많지. 왜, 왜 안 돼? 대대로 이 집안의 가장들에게 박계가 물려질 것입니다. 감정.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끼는 당신들과 함께하면서 원하는 것을 이뤄줄 것인데. 당신은 우리가 그 애를 죽였어. 그 애를 죽였어. 그 땅에 사는 길이 있었어. 우리가 이뤄는 사치를 이뤄 수 있었을 것 같아. 나이를 감식하게 죽여서 대자기를 만들고 이렇게 저 지혈과 똥몽몽몽드에서 하니까 행복한 영혼!